애니멀 로우 티비 네 여러분 저는 총포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8년차에 접어든 외부 영화기로 운영중인 해수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전 영상을 보시고 많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질산염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어떤게 키워지는지 그런 기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했을 때는 질산염들을 체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외부 영화기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수조라 보니까 도징이란 개념보다는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하게 되면 그 질산염 수치가 어느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떨어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수조를 보시면 허지간한 LPS들 있죠 버즈넷트 계열이나 몬티 계열들은 거의 종류를 막론하고 아주 잘 되는 편이구요 그냥 그걸 제외하고 LPS나 연산염들은 그냥 무난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걸 하게 됐던 것은 사실은 저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몰랐을 때 이제 외국에 가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외에 있는 리퍼들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하던 선프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산호나 해수어들을 많이들 생각보다 키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죠 아시겠지만 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꼭 한 가지 정해진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일단은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많은 실패도 겪어봤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요 조금은 쉽게 조금은 저렴하게 산호도 키우고 물고기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구요 물론 난이도가 낮은 것들만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몬티 같은 것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다 갖추셔도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도징을 하는 건 없구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라면 카본소스와 미생물량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호가 많을 때는 선호 영양제 한두 가지 정도 그 정도 하구요 LPS가 아닌 이런 SPS가 많은 경우에는 경도가 좀 칼슘 같은 게 소비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리프 빌더를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영양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실산 요소층이 계속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산호들도 다 같이 건강하게 크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었구요 저번 영상에 한번 입고 난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아래쪽 수조 열어보시고 이게 외부역에 맞는지도 보시고 SPS 보더니 TV 나왔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 맞죠?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외부 여과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과기는 엄청 좋은 제품도 아니구요 네네네 그냥 엄청 커요 크고 여과제는 산호사 산호사로 뼈사노만 했구요 물고기를 좀 많이 넣게 되면서 약간 질산염이 좀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한 칸만 떼서 이제 시퍼락스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즈넷스테그가 지금 저 위쪽에는 보시면 네 몬티랑 자라다가 부딪쳐가지고 서로 녹이고 있구요 그때 올려놨던 몬티프레그에 사실 돌에 붙어있구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다들 건강하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실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호수조는 무조건 커야하고 하단 선포가 있어야하고 그래야만 무조건 키울 수 있다는 것들이 이쪽을 보시면 무조건 그렇진 않다는거 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구요 네 이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8년동안 운영되고 있고 가게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정말 이 수조 안에 라이브락 약간의 리모 두 마리와 산호한 세 덩어리 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도 수조가 지금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외부 배면이 아니기 때문에 배면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양말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지 안에 깔려있는 슬러지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사이펀으로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빼주고 바닥 병원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닥지가 좀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 물갈이 할 때 사이펀질 네 사이펀질 꼭 합니다 사실 저도 해주고 있어요 하단 선포가 정말 큰 수조 같은 경우는 수류가 세고 하다보면 다 날려서 양말필터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 슬러지를 정리해주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런 수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위쪽엔 촬영상으로 흐르고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슬러지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외부에 가기에서는 그걸 잡고 있는 스펀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건 생물학적약을 하라고 들어있는 산호사와 일반 여가재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펀을 통해서 슬러지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레더나 예민한 애들 있잖아요 레더 중에서도 예민한 독일 레더 같은거나 아니면 이렇게 SPS 같은 경우는 사이펀에서 빼고 나면 질산염이 떨어지게 되는 걸로 스티 팁이 더 길게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이펀을 팔찍을 빼주니까 좋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앞으로 이거 몇 년까지 이어가실 생각이죠? 아마 제가 이 수조를 물이 새지 않는 이상은 여과기가 마시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조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에서 지금 히드라 히드라 나오는 그 회사 건데요 이게 초기제 고장나서 지금 제트라이트를 켜놨습니다 제트라이트를 달아놨습니다 이만큼 지금 하나씩 하실 뭐가 고장이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갔지만 산호들이 나면 전반적인 안정성은 더 높아진 상태죠 물이 제대로 잡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따로 뭐 이렇게 외부에 제가 고기를 가져왔을 때 병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고기도 딱 폐사한 일도 없고요 네 자 마지막 외부의 산호왕 하나 진짜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팁 있나요? 말씀드렸던 사이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이펀 안 하시면은 바닥 쪽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바닥 근처에 있는 산호들이 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LPS 같으면 티슈가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여과제 청소하실 때 한 번도 다 하지 마세요 꼭 칸을 나눠서 하나씩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들 세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과제를 자책할 때는 영원으로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서 물갈이를 주기적으로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도심 없이도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냥 해보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애매하게 하세요 하는 분들이 한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생물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꼭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생물로 똑같이 대입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생물 중에서 똑같은 종류 안에서도 변수가 많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도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저도 명확하게 무조건 얼마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함부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기는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또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시고 식생물을 키우실 때는 이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끊어내지 마시고 다른 정보도 있다는 거 항상 오픈을 하시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물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생활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들 하나의 고집을 안고 가세요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견 대립도 내고 충돌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죠 물고기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다 듣고 이해하고 그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옴으로 해서 오히려 더 고수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얼마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멀로TV에서도 답을 해드리니까 조금 다른 게 있거나 애매한 게 있으시면 한번 명확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측 답변에서 명확하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수 산호 수정 외부 여과기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